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칠레가 안될수있어요. 잠시만 저거 물어볼께요. 아 안받네. 아 그냥 안부인사만 하고 장난으로 끊으려고 했어. 아 물어보려고 한게 아니라 안부인사만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방송 장난으로. 아 피보 전화 왔네. 피보야 왜 어떠래요? 잘 지내지? 나중에 다시 전화할께 행복해 왜 뭐야 아니 피보야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누구 선물 사려고 하는데 아니 선물 사려고 하는데 아니 선물 사려고 하는데 혹시 혹시 이젠 듯이 다 낮은 듯이 망장에 그냥 방송만 12시에서 잘 안내 아무 생각도 안나? 내가 요새 그러고 있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아침에 운동 갔다가 잠에 들 때까지 바꿔왔나 아직 안운동 너 원래 운동했어 오늘 너 안운동 시작했어? 시간이 안가서 혹시 유다양 신발 사이즈 알아?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진짜 장난으로 하려고 하는데 미안 미안해 고마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265 오케이 아 미안해 275시옵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6 아 미안해 8 14 15 اع 조용 10 아 15 15 오랜만에 난 친구처럼 웃으며 안굴을 불러요 야 뭐야 뒤에 뭐야 진짜 아 참을 거 아니야? 무슨 일이죠 아니 아니야 사랑이 사랑으로는 감사합니다.